진짜 내가 진정하게 타고 싶었는데 고고고 하면 돼요 고고고? 아 진짜 깃발 찾으러 고고고 아 진짜 아 힘든 예정이 되겠구만 아 진짜 타고 싶었는데 우린 저쪽 깃발을 찾아야 할 테니까 형 엄청 깃발 찾으러 그럼 형이 백으로 오고 우리가 찾으러 갈까요? 내가 먹을 테니까 네 알겠어 조심해 형 무조건 다치지 말고 조심 아 어떡해 괜찮으시겠어요? 우리가 추월할 거예요 네 네 네 미안해요 아 무서워 우후 오진 대학 이빨 야 너무하네 아 전정우 너무하네 뭐야 뭐야 두 발 있어? 아 전정우 너무하네 진짜 tactile 아 깃발이 오 quantify 너 아 깃발이야 이런 게 아닌거 같아 여기 scanning 힘들어 와 찼어? 와 대박 어 깃발이 없어 깃발이 없네 깃발이 어떻게 생긴거야 이건 꽈인가 본데 깃발 어디있는데 나 빠졌는데 나 안돼 어디있냐 깃발이 오우씨 내가 봤을 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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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뛰는게 더 빠르다 걔 토픈 키 너 어차피 저는 남준이 형이랑 지민이랑 같이 먹을 거 없기 때문에 난 어차피 뭐 갈라먹을 거니까 설마 애들이 안 주겠지? 우정의 약속을 했는데 설마 안 주겠어요 형 우리 저같은 거 놀래요? 가시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석지훈 잘하네 카메라가 진짜 없어 야 몇 개 있어? 귓발 몇 개 있어? 뭐 없어요 너 하나도 없어? 네 뻥치지 마 진짜요 나 진짜 없어 나는 화나만 줘 나 진이 형 뺏어갔어 나 진이 형 뺏어갔어 나 진이 형 뺏어갔어 어 됐다 아 형 진짜 아 해 아 형 진짜 아 해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진짜 저 형 와 저렇게 사냐 귓발 하나 있으면서 아 진짜 아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어 여기 또 있네 야 니네 바보냐 야 니네 바보냐 야 니네 바보냐 여기 있다 이 바보들아 야 니네 자 아 이리 하자 내가 스티이를 계속 빠르 어 아 Brian 나 오토바이 왔다 걸었어? 어디 있어요? 4개 남았어요? 아 진짜 희망이 있다 없어 아 망했어 나 깃발 안 떨어뜨렸다 야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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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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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막 되게 싫어하네요 뭐예요? 무슨 말일이야 뭐 뭐지 너는 안 해 나한테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요?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. 우와 깜짝이야. 우와 깜짝이야. 감독님 위치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나도 몰라. 아 진짜요?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. 그게 뭐야? 뒤에 있어요? 뒤에 찾았어요?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초콜발을 받으면 너 줄게. 이게 꽝이면 어떡해? 꽝이라고 적혀있는 깃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꽝이라는 깃발은 꽝이라고 적혀있어요? 초콜발을 줄래요? 뒤에 타고 나랑 같이 팀하자. 밥 같이 먹자. 감독님 많이 얘기해드려요. 대접 앞에. 나만 깃발 없어요. 끝났어요? 아아 어 끝났대. 끝? 아니 끝? 다 찾았대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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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